이 그림의 제목은 우리 강아지 발자국이에요 발자국들이 막 이렇게 찍혀있죠 이게 꽃잎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딱히 강아지 발자국이라는 느낌이 없어 되게 귀엽지만 아름답고 약간은 아픈 발자국을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이거 왜 그리지? 그랬는데 이유가 있겠죠? 언젠간 주인이 나타나면 이 그림이 왜 그려졌는지를 그때서야 할 거예요 우리 강아지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을 그려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